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우리 유리세이나 반대하셨습니까? 찬성하고요. 범인들을 위해서 찬성하고요. 그 결과적인 혜택을 보는 정의사에 대해서는 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광고해야 재정이 안전화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네,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9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경제 성적표를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제가 수험자가 스스로 점수 매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접적인 여론조사는 없었지만 최근에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부정적 의견이 56%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경제 민생이었어요. 15%. 긍정적인 평가는 부정평가의 한 반절밖에 안 되는 34%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된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 민생이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6%. 이거를 결국 백분율로 환산하면 한 8대 2나 7.5 대 2.5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경제 잘 못한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소위 말하여 세계적인 복합경제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위기 관리를 하면서 2.6% 성장에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을 달성을 했고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의 미분의 그런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죠. 그때는 코로나가 가렸는데 그래서 저는 좋다 나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앞길을 새롭게 한 번 정비를 해보십시오. 정유사가 지난 3부기까지 누적 흑자의 기익,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큰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성과 잔치도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대폭 확대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고유가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정유사의 이익이 조금 더 나는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유를 도입해서 그다음에 우리는 정제해서 팔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유가가 오르니까 수출 가격도 좋고 이래서 정유사가 이익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정제 마진도 당연히 오르게 되죠. 그렇죠? 매입되면 시장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 미국도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영업이익을 봤다기보다는 국제적인 유가 변동에 따른 이익을 본 거니까 이거 횡재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횡재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이거 검토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우선 영국 등에 있어서는 그들은 유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시굴, 체유해서 그리고 그걸 또 정제해서 파는 이런 구조고 우리는 유가가 높을 때 비싼 원유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제해서 그것을 세계 시장에 팔면서 이익을 내는 구조다. 지난 4, 3분기 동안 정제 마지막 15조 557억입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전을 갖고 있으면 재고자산 평가를 통해서 뻥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당연히 횡재세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우리가 기업이 때로는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2020년에 손실 5조 원 본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유사가 돈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준 면도 있습니다. 유리세를 깎아줬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37%를 깎아줬고 올해부터는 4월까지 25%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의원님, 지난 정부에서도 유리세를 낮추고 하는데 그게 정유사 지원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유가 부담을? 그렇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겁니다. 국민들을 위한 것인데 당연히 국제 유가가 오르니 유가가 당연히 올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리세를 깎아주니까 가격이 내려가서 결국은 수요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진화 일정 부분의 손해도 전혀 보질 않고 팔던 양을 과거보다 더 많이 팔게 되니까 당연히 엄청난 이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것도 재정 지원과 관련된 그런 정책인데 그렇게 펼쳐서 특정 그룹이 이익을 봤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할 걸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리세를 인하한 것은 우리 국민들 소비자 가격에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우리 유리세 인하 반대하셨습니까? 찬성하고요. 법인들을 위해서 찬성하고요. 정유사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유사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광고해야 재정이 안전화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우리나라는 법인이 이익을 많이 보면 우리는 법인세를 누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도 깎아주고 있잖아요. 법인세를 작년 기준으로 25% 부담을 합니다. 유럽이나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합니다. 우리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 그런 법인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관리법 18조에도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거는 사실상 사문화된 구조인데 옛날에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있을 때 적용하던 구조고 저걸 기초로 해서 석유안전기금이 운영이 됐는데 석유안전기금도 벌써 사라진 지가 한참 됩니다. 이거를 사문화됐다고 하시지만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원유가격의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막대한 이익이 생기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려라 하고 그때 판단해서 입법을 조치한 것입니다. 이거 검토해 본 거 있으십니까? 그때는 검토를 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국내가격을 통제하고 할 때고 지금은 국제가격에 연동해서 국내 석유가격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질 않고 있고 이익이 많았을 때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래서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유리세를 인하해서 국민들이 그 부담을 크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행들도 이익을 엄청나게 냈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스페인이나 헝거리, 체코 등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대요. 이거 횡재세 부과할 그럴 생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번대로 우리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를 하면 되지 기업이 이익을 쫓아가면서 그때그때 횡재니 아니면 손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구조에서 그거는 우리의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작년도에 총이자 수익, 이자 수익, 순수익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금융회사의 결산이 최종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투자들이... 결과 추정되는 금액이 50조 7,100억 원입니다. 어느... 어디가요? 50조. 어디가요? 은행 전체가. 은행권 전체가. 순이익이요? 네. 글쎄요. 그런가요? 저는 그런 숫자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결산 숫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얼떻 감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만 숫자는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종유사나 은행이나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독가점 형태를 가지고 있고 구조적으로 서로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는 독점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거 독점이라는 시장구조 시장 실패의 원인 아닙니까? 독점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히 규율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회사들을 다시 국유화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기업의 가격 그리고 손실에 관해서 일일이 쫓아가면서 얼마를 더 내려가는 바라라 하나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무슨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단합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지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한 결과를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조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늘 감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사한 결과를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다 pics 공정거리